열심히 시드머니를 모은 무주택자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서의 가장 큰 고민은 집을 사도 괜찮을지 아니면 전월세로 내가 조금 거주를 하면서 조금 관망을 했다가 결정을 하는 게 나을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긴 하거든요. 요즘 전세도 사실 불안해서 전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꼭 좋은 선택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과거처럼 전세라는 게 내 돈을 쌓아가는 그런 강제 저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채를 끌어다가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변모했기 때문에 대안적인 선택이 아닌 경우들도 있겠죠. 다만 지금 돈이 정말 충분한 분이시라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겠죠. 어차피 안정적으로 자기가 정말 투기적인 혹은 투자적인 목적이 강하지 않은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정말 내가 돈을 남겨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추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겠죠. 실 거주의 목적이라면 요즘 사실 전세 시장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니 조금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모여 있다면 너무 위험하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켜보고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셨고 사실 교수님 말씀대로 아까도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전세가요. 최근에 그 전세 사기 사건도 그렇고요. 전세가 이제는 마냥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에 이렇게 많은 부채가 계속 쌓이게 된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전세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 리스크에 어떤 실현되는 형태이거든요. 그동안은 전세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임차인이 나가면 바로 다음 전세 임차인이 들어오고 이런 구도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시장 자체가 좀 섬겨지니까 나가는데 전세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이 과도하게 실현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청년 가구들 혹은 저소득 가구들을 도와준다고 전세 대출을 늘려버리니까 전세라는 그런 비제도권 부채에다가 다시 또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권 부채를 이중으로 얹어주는 구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라든가 또 역전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도의 문제가 결국은 임차인의 여러 가지 레버리지 리스크에 대한 문제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있어서 사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좀 두려움이 사실은 커집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전세를 보는 시선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질 줄은 저도 살면서 사실 이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세를 또 가도 괜찮을까? 간다면 어느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내가 대출을 받아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까지 같이 가늠을 해봤을 때 결국은 전세라는 게 부채가 계속 쌓여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조금 특수한 제도다. 그래서 전세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전세를 이용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참 양면적인 게 전세가 주는 이점은 누리려고 하고 전세가 그 이점을 주기 위해서 유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거부를 하니까 결국 전세라는 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돌아가는 구조는 갭 투자라는 것이고 그 갭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싼 임대 계약 형태죠. 왜 싸냐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이자율은 3%인데 실제로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주면서 제공하는 그런 이자율은 전원세 전환율이거든요. 그건 뭐 5, 6%가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값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싸게 이자를 제공을 해주냐 하면 그만큼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출이기 때문에요. 내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임차인이 나가면서 들어오는 사람의 전세금을 받아서 상환을 해버리니까 그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금 상환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차인 간의 원금 상환의 연결고리가 기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임차인에서 대출받은 전세의 임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손쉬운 그런 임대 계약 형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임차인이 느끼는 부담을 굉장히 낮춰주는 그런 상황으로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 기재를 깨버리면 사실 전세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고 전세가 싸지도 않아요. 싸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양면에 있성이 있는 거죠. 싼 전세라는 걸 유지하려고 하면 전세가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굉장히 복잡한 레버리지의 부채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는 스트럭처가 있어야지 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한 기려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전세 제도의 편의성만을 바라보고도 접근을 하기에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꼼꼼하게 또 정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벌써 세 번째 동결이 됐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변을 보면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요즘 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이기도 했는데 요즘 부동산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객관적인 지표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래량 부분이 사실은 시장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과도하게 위축이 됐다가 올해 들어서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게 현 상황이죠.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수치를 좀 뽑아왔는데 과거에 저점 시기 한 월간 2만 건밖에 안 되던 아파트 거래가 요즘 4만 건대로 근접하는 회복세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장기 평균으로 따지면 5만 건대 이상이니까 그런 평균 수준에 못 미치긴 하지만 과거에 지나치게 위축된 거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흑역된 수준이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위축된 거래 1,000건 이하의 월간 거래량이 있었던 서울 시장에서도 최근에는 3,000건대로 회복이 됐으니까 서울의 평균적인 수준은 한 6,000건대거든요. 여전히 좀 평균적인 시장의 회복된 거래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있어서는 시장의 회복을 점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사니까 이런 거래량이 발생한 거라서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기대들도 조금씩은 형성되는 조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전에 호황기 때의 그런 거래량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거래량을 데이터로만 체크를 해봤을 때도 변화가 조금씩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실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전달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거래량 자체가. 이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회복된다는 건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기대들이 섞여 있겠죠. 여전히 불안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래도 더 떨어지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과거에 금융위기 이후에 경험했던 것처럼 치고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하는 시장이겠죠. 그중에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예년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한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구매 수요가 형성된 시장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각자 기대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정도 가격은 또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거래에 뛰어들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사실은 다주택자의 정상적인 투자 수요를 끌어들여야지 시장이 안정이 되죠. 저널세 시장의 불안 뭐 이런 문제들도 어쨌든 안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투자나 임대 사업에 대한 기회를 굉장히 억제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는 불안정한 그런 투자자들이 끼어들어서 생긴 게 전세 사기고 또 뭐 개표자로 발생하는 역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시장이 자기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그래서 무조건 밀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저널세 주택을 소비하는 임차 가구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한 부문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죠. 다만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국민 정서적인 그런 반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사실은 큰 이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은 내 이웃입니다. 사실 거래량이 결국은 완전히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 모두가 사실은 거래가 또 많이 이루어졌을 때 구매의 어떤 수요가 올라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또 발생하던 거래가 끊길까 또 염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가기 쌓아야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쌀 때는 사람들이 자가율이 낮고 가격이 비쌀 때 자가율이 높아져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어차피 주택이라는 게 소비의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 투자와 또 자산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선택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왜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사야지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주택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사람들의 거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높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오른다라는 그런 추세는 사람들의 구매 수요를 조금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사람들은 집을 비싸서 사는 게 아니라 안 오를 것 같아서 안 사는 거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의 마음에 깔려있는 어떤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역대급 하락이 한 번 더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교수님만의 어떤 기준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시장이 한 번 확 변화할 때 이것만큼은 꼭 한 번 봐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 변화라는 게 시장의 변곡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시세 기반한 지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시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굉장히 예민하게 보여주는 건 실거래가 지수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토부의 실거래가 지수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폐화되고 있어서 특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벌써 올 1월부터 다 상승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3, 4개월 동안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걸 인지하는 게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심부하는 시점이라는 게 한 달 정도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문제지만 여전히 그걸 고려하더라도 시세의 움직임 보다는 훨씬 빠른 거죠. 지금 시세가 겨우 멈추고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실거래가는 올 1월에 벌써 상승세로 전환을 했으니까 또 특히 또 자료가 안 쌓인 시점에 대해서는 잠정지수를 리포트를 해서 3월까지는 확정지수가 나왔지만 4월에 잠정지수가 지난달에 공폐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15일 날 공폐화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지 않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5%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점에 한 두 달 뒤에 확인한다 그러면 더 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항상 선행하는 지표였고 과거에도 2013년에 계속 떨어지다가 박근혜 정부 때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시장에서 변곡을 확인하는 거는 심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거래된 가격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도 1월부터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다른 국민은행 지수나 부동산 일사지수나 부동산 아파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오르는 경우도 있고 7월에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늦었거든요. 그래서 시세지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사람들의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곡점에서는 레그가 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변곡을 확인하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고 다만 또 그만큼 예민해서 혹시 또 더블 딥이 발생한다 그러면 또 그걸 또 빨리 보여줄 수도 있겠죠. 교수님이 말씀 들었을 때 그러네요. 거래량 변화나 실거래가 지수 같은 그것도 뭐 한두 달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한 3, 4개월째 계속해서 그 수치가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더블 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지표에서 수치가 또 한 번 변곡점을 또 맞이하게 되겠죠. 보여주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게 보여졌을 때 이 정도면은 한 번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더블 딥의 상황을 보여주는 시점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떨어지다가 이제는 뭐 해결됐다 그랬는데 다시 오르는 게 한 6개월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어서 그런 상황들은 보기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안이라는 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더 커서 사실은 전세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좀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보게 되면 전세 하락이라는 것도 멈추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겠죠. 먼저는 부터 조금 지켜봐야겠죠. 다시 요ливо 그HHHHH